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영국의 테크닉 FMC가 이집트 아시우트 정유공장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영국의 테크닉 FMC가 신규 수소분해공장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아시우트 뉴 하이드로크래킹 컴플렉스입니다. 발주처는 이집트 구경회사인 ANOPC입니다. ANOPC는 아시우트 내셔널 오일 프로세싱 컴페니의 약자입니다. 프로서 아시우트 구경 오일 운영회사입니다. 수주 금액은 19억 달러 규모라고 알려졌습니다. 2년 전인 지난 2018년 10월에 테크닉 FMC는 발주처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휘이드를 수주해 진행했습니다. 휘이드를 마치고 EPC로 연계해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네요. 이 프로젝트는 최신 수소가스 첨가 분해 기술을 이용해서 저부가가치 제품인 마주투 중유를 정지하여 유로파이브 규격에 맞는 고부가가치의 디젤을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마주투 중유는 저부가가치의 기름인데 원유를 가열해서 휘발유, 석유, 경유를 뽑고 나면 저부가가치의 MGO, 마주투, 벙커C의 중유가 남는데 이 중 마주투 중유를 수소 분해 공정을 통해 유로파이브 등급의 고급 디젤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마주투 중유는 기존의 아시우투 정유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테크닉 FMC가 건설하는 설비는 진공 증유장치, 디젤 수소화 분해 장치, 지연 코코 장치, 증유 수소 처리 장치, 테크닉 FMC의 특허 설비인 수소 생산 장치, 옵사이트 및 유틸리티가 포함됩니다. 마주투 중유 처리 용량은 연 250만 톤입니다. 연간 150만 톤의 유로파이브 등급의 디젤, 40만 톤의 나프타, 10만 톤의 부탄, 33만 톤의 황을 생산하게 됩니다. 테크닉 FMC는 영국의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브시, 서피스 테크놀로지, 테크닉 에너지 3개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해저 설비와 해상, 육상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플랜트 부문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특히 수소 변환 기술의 독점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3만 7천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집트 아시우트 가보노레이트 아시우트 데저트의 아시우트 종유공장 옆에 건설됩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